자 그러면 우리 패스포트를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작업을 일단락하기 전에 우리가 뭘 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. 왜냐면 이 패스포트를 적용하는 이것이 꽤 어렵고 복잡한 일이기 때문입니다. 호흡이 긴 작업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음... 자연스러워요. 제 생각에는. 자 우선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처음 파일을 출발했을 때의 파일과 현재 우리가 마지막 단계까지 작업했던 내용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거고요. 초록색은 추가된 것, 빨간색은 없어진 겁니다.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패스포트를 require해서 모듈을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이 패스포트라고 하는 뭐 라이브러리 또는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 이 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모듈은 어...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그 위에서 인증 방식에 따라서 직접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느냐 아니면 페이스북이냐, 트위터냐에 따라서 스트레티지, 즉 전략이 각각 다릅니다. 자 그 중에서 우리의 예제는 패스포트 로컬이라고 하는 전략을 가져와서 로컬 스트레티지라고 하는 모듈로 어... 넣어놓은 거예요. 만약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저기 한 줄 더 들어가야 됩니다.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패스포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에 패스포트를 등록해야 되는데 그걸 등록하는 작업이 패스포트 이니셜 라이즈 라고 하는 거예요. 예. 그 다음에 이제 패스포트 세션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옵션인데 보통은 저걸 쓰죠. 왜냐면 우리가 로그인과 관련된 작업에서 세션을 안 쓰는 경우 거의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 패스포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로그인 관련된 작업을 할 때 세션을 쓰겠다라는 뜻이고 요것을 할 때는 반드시 앞쪽에서 세션 세션 미드웨어를 쓰겠다라고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한 이후에 이게 등장해야 됩니다.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만 일단 봅시다. 자 이렇게 쭉 내려가 보니까 우선 음 여기 있네요. 어... 폼에서 폼에서 오스 로그인으로 포스트 방식으로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 값을 전송하면 그것을 여기 있는 패스포트 오선티케이트라고 하는 저 미드웨어가 받아서 그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를 가지고 인증 작업을 처리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컬로 되어 있죠. 그럼 이 로컬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인증을 한다는 뜻입니다. 자 여기 있는 로컬은 누구인가요? 위로 올라가 보시면 음... 여기 패스포트 유즈를 통해서 이 패스포트에 우리가 스트레티지 전략을 추가했는데 로컬 스트레티지를 추가한 겁니다. 바로 로컬 스트레티지라는 저 이름의 패스포트 스트레티지가 예 전략이 여기 있는 이 로컬에 해당되는 거였죠. 그래서 이 로컬 스트레티지는 콜백을 인자로 받는데 이 콜백에는 폼에서 전송된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가 전달되도록 약속되어 있죠. 그래서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를 통해서 기존의 사용자 중에 그런 사용자가 있는지를 비교해서 만약에 있다면 이 세 번째 인자로 전달된 돈이라고 하는 저것을 저 함수를 호출해서 돈 두 번째 인자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를 전달했죠. 만약에 그런 사용자가 없다면 보시는 것처럼 돈의 두 번째 인자로 폴스를 주시면 됩니다. 혹시나 에러가 발생했다면 돈의 첫 번째 인자를 널이 아니라 그 에러 메세지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유저 정보가 전달되었다 또는 이거죠. 유저 정보가 전달되었다면 로그인에 성공한 것이고 만약에 폴스가 전달되었다면 로그인에 실패한 게 되는 겁니다. 로그인에 성공했다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success redirect로 등록되어 있는 welcome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약속되어 있고요. 그리고 실패하는 경우에는 failure redirect로 등록되어 있는 로그인 페이지로 재진입하도록 저렇게 우리가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. 자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 인자로 이렇게 어떤 폴스가 아닌 값을 전달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일 먼저 패스포트의 serialize user라는 함수를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우리가 등록한 이 callback이 실행되고 이 callback의 첫 번째 인자는 자 이 돈 에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한 값이 이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되도록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.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인자에서 그 사용자의 식별자 라고 할 수 있는 정보를 우리가 추출하는 거죠. 우리의 지금까지 에즈에서는 유저의 유저네임이 중복되지 않는 식별자였기 때문에 저걸 쓸 수도 있죠. 일반적으로는 저것보다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아이디 값 오토 인크리먼트를 통해서 생성된 아이디 값이라든지 이런 고유한 정보를 쓰긴 하지만 저것도 충분히 그렇게 쓸 수 있는 정보예요. 자 그렇게 해서 이 돈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된 함수를 호출하면 그러면 이제 세션에 어 현재 이 웹브라우저로 접속한 쿠키 식별자 쿠키를 가지고 있는 그 쿠키는 이런 유저 아이디이다 라고 하는 정보가 세션에 저장되는 거죠. 아 이거 정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?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. 자 아무튼 그렇게 세션에 일단 한번 저장이 되기 때문에 시리얼라이즈 유저는 딱 한번 호출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접속을 하면 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그때마다 패스포트에서 자동으로 디시리얼라이즈 유저의 유저를 통해서 우리가 등록한 이 펑션 콜백 함수가 그때마다 호출되는 거죠. 즉 페이지가 열릴 때마다 호출됩니다. 그리고 그때 전달되는 이 아이디 값은 우리가 시리얼라이즈 유저를 통해서 돈의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한 그 사용자의 식별자 그건 어디 저장되나요? 세션데이터에 저장되어 있죠. 그 데이터가 아이디 값으로 전달되도록 약속되어 있는 거죠. 그럼 우리는 이 아이디 값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됐건 배열이 됐건 파일이 됐건 우리가 검색을 해서 그 아이디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용자를 찾아내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그 정보를 이 돈의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?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웰컴 페이지로 접속했을 때 리퀘스트 객체에 유저라고 하는 이 유저라고 하는 약속된 이름의 객체가 패스포트에 의해서 추가가 되고 그럼 우리는 그 유저라고 하는 그 객체를 통해서 사용자에 대한 정보들의 접속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전에는 세션을 통해 직접 했는데 이제는 패스포트가 만들어준 유저라는 객체를 통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. 그런 식으로 동작하게 되는 거죠. 요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거든요. 이 흐름이 복잡합니다.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여러 번 보시는 것도 돔이 되고 그리고 앞에서 했던 것들을 한두 번 더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. 자 요거 한 번 딱 하고 이해했다고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수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반복적으로 해서 마치 피아니스트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는 것처럼 이런 복잡한 것들은 어 다소간의 어떤 수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. 이건 저의 사견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수련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탄탄하게 하셔야지 나중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려고 할 때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. 자 요렇게 해서 우리 패스포트에 대한 내용은 일단 일단락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